김장원의 탑스피는 벗어났습니다. 지금 이호윤 선수도 선수예요. 유명한 선수입니다. 이런 선수들이 조금 더 밝은 기회를 통해서 그걸 또 쌓았던 이호윤 선수입니다. 그 이어지는 주니어대회도 참가를 했습니다만 3대1 충분히 그런 싸움인데 확실히 이거는 삼성생명이 우위를 줄 수밖에 이모윤 들었나요? 이런 모습들이거든요. 당첨입니다. 선수 백핸드 탑스피 그래도 이호윤 선수의 리시브 7대3이 됐습니다. 김장원 선수 상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걸 보고요. 재채기 처리됐습니다. 네 또 한 번 포인트 플릭 연속 속의 플릭으로 포인트를 만들어낸 김장원입니다. 9점 조대상 해결합니다. 8대5 선수들이 커버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어요. 이런 커버를 한다는 느낌보다는 김장원 선수가 복식 파트너로서 조금은 더 이호윤 선수의 포인트 플릭 강하게 들어갑니다. 6대9 정말 저 장신 또 한 번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. 일단은 두 선수의 서브 그 다음 공 3구에 대해 좋습니다. 저렇게 시도를 해보고 근데 역시 이상수 선수나 저렇게 반격을 당할 수도 있어요. 한 포인트에 다시 만회합니다. 게임 포인트에서 두 점차 이러면 또 모르거든요. 네 오늘 어 이상수의 범실 한 점차입니다. 야 정말 매 경기가 힘든게 아니고 매 야 듀스 갑니다. 7번의 게임 중 5번의 와 이런 행운까지 갑니다. 10대10의 상황에서 저런 공들이 다시 동점 11대11 격하게 아쉬워하는데 이상수 볼이 나갔습니다. 코스 선택 깊숙하게 보냈는데요. 어떻게 됐나요? 이번엔 이상수 잘 받았고 김장원의 범실 12대12 다시 동점 듀스 계속 이호윤 벗어났습니다. 이상수 조대성이 앞서갑니다. 13대12 게임 포인트 자 승부를 내겠다고 넘어온 공을 받아쳤습니다. 벗어납니다. 이상수 선수가 이 중요한 포인트에서 이 네트 맞고 나가는 김장원 포핸드플릭 14대14 다섯 번째 듀스 아 조대성 임기응변 이상수 조대성의 게임 포인트 상황이 다시 됐습니다. 플릭 꺼서납니다. 15대15 여섯 번째 듀스입니다. 이상수 조대성 다시 게임 포인트 자 그래도 이상수가 이번엔 넘기질 못합니다. 또 한 번에 디오스 16대16입니다. 아 근데 확실히 지금 부담 정확하게 처리해냈던 조대성입니다. 앞선 두 매치를 지고 아 결국 첫 번째 게임 18대16으로 이상수 조대성이 아 확실히 타인이 좀 더 빨라진 거예요. 지금 제가 첫 번째 포인트 보면 딱 들이 있네요. 네. 자 이상수의 범실 원홀입니다. 저는 솔직히 삼성에서 전체적인 급 대장들 중에 그래도 이 이 3대입니다. 그렇지만 패가 0패라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. 지난 세즌도 12승 3패밖에 없죠. 이상수 조대성의 능력으로 타임아웃도 사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상수 조대성의 능력으로 이번엔 김장원의 스매시 아 근데 오늘 무서워요. 네 매섭습니다. 오늘 KGC 인상공사 생각보다 빨리 볼이 가라앉고 많았습니다. 네 근데 그만큼 넘기지 못하는 조대성입니다. 와 근데 지금 벗어났어요. 한 점차가 다시 됩니다. 일단은 어 첫 번째 이번엔 네틱볼 처리를 두 팀이 모두 다 했습니다만 득점은 문제인데 확실히 뭐 이상수 조대성 선수들은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좋네요. 자 지금도 서브 네 요요네 날카로운 볼까지 강하게 처리해내는 조대성입니다. 네틱 걸립니다. 자 5대8인데요 점수가 3점 차로 벌어집니다. 그래도 아직 이걸 또 서브를 강하게 돌려세우는 삼성생명의 복식죠 점수를 9대6이 됩니다. 근데 그만큼 이상수 조대성 선수가 착심하게 자기 포인트들을 따라 있습니다. 그리고 김장원의 마무리 좋아요. 한 번의 기회는 또 한 번 옵니다. 네. 자 선수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네요. 오늘 경기는 정말 모르겠네요. 네. 결국은 동점. 또 9대9인가요. 이렇게 되면 타임아웃을 불러야 될 분위기가. 서브 득점이 이상수. 아 정말 근데 이렇게 쭉 주겠다는 거예요. 이상수 서브. 네트 맞고 나갑니다. 이렇게 11대9 두 번째 게임도 이상수 조선수 가치지 어디에 뵙enos 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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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're in too deep and you and I